무적전 오면은 제가 느린 오르골 하나 깔아 놓고 있긴 합니다 그런거 싫어요 호탈이 더 사기니까 3센치? 오오 잘 깔았는데? 기가 막히지 의왼데? 레오의 기억 레오의 기억하면 샤먼 아니겠냐고 아 2층에서 뚝뚝뚝하면 내가 바로 설계해줄테니까 일단 워터언니랑 저랑 누가 샤먼을 지금 할지는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2 intern 때 해보면서 갑을 잡아보봅시다 큰공에 암지 해둑기가 없네 그 옆에 무적전 내가 잡아서 숙홍 가운데 잡아야 되는 Console 하지만 내가 샤먼인걸 알고 바로 쫄아서 Feb 역시 샤키벌레다 짝집에 그냥 포탈 동선 탁 타고 있을 걸 깜짝 놀랄서 뒤로 돌아서 가버리니까 게국님한테 가신다 Cait공님한테 가면 뭐 ㅋ 으written. 어우 날드름 sven qua 네. 곰옥존이 나왔네요. 짜자자잔 어떻게 소녀네 부탄이 기가 막히지 오오오 살짝저 빨판에 쿱화국 빨려 들어간 것 했는데 빨판이어서 무적전에 오면 제가 느리노를 하나 infrastructure 깔아 놓고 있긴합니다. перевrierrier으你们 그런거 싫어요 호탈이 더 사기니까 샤먼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기가 막힌다니까 하지만 여긴 위험하다 여기로 돌아간다음에 3센치보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넘는 척 성이름님 매운맛 아아! 감사합니다! 어 나 9시네? 어째서? 다시 여기로 가 뭐야 플래시로 빠져나왔어? 무조점 가시면 되요 느린 곳도 있으니까 쟤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우선 차단해봤자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길게 닫아놓고 아 노네이스 판단이죠 이거는 어? 어떻게 간거야? 어? 하하 아이씨 기가 막혔제 이러면 기절시간이 제일 느린 우루걸로 인해서도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그거 맞지 맞나? 그거 맞아? 느린 우루거리니까 땅이 늘어나겠지 정신차리는것도 느려지지 카카카 어! 홀리 홀리 닫아주고 방금 쟤도 순간이동을 할느낌 자아 이거 미리 가야돼 알라랄라 여기로 올라와나? 의자가? 이 게임자사 돌핀거라뇨 제5익점사입니다 무슨 소리세요? 네..거기로 안가 삐졌어 탈픔 뭐야 이거 이 분도 필티는거 같은데? 아이다 삐졌다 삐졌다 탈출으로 보내주겠대 정신 느리게 차리세요 좀 더 나한테 간다 라고 하기에는 용병한테 용병한테 어? 논다 갑자기 질게임으로 전..아닌데? 나한테 막 오는데? 해독이 집중해 해독이 집중해 냉동문으로 만드실라고? 문어 속해지 이러면은 달달해 저는 하스터 울렸으니까 먼저 나갈게요 이거 아..이.. 대바데이도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불포작을 해야된다고 못나가 절대 못나가지 주워주세요 나이스 주워주세요 어땠어요 내 잠원 집캠 상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추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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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quirement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